이는 지금 울칭한가니 이는 지금 울칭한가니 니는 지금 울칭한가니 깨깨깨깨깨깨 봉 봉 가르기 깨 봉 봉 가르기 깨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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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나 방탄 그 추가로 추가로 내일 아니 아 오늘 롯데월드 아니 무슨 특집이냐고 아 50회 특집 합쳐서 합쳐서 달려나 방탄 50회 특집 야 그 햄버거 아 사이드 사이드 메뉴 아 감자튀김 직사각형 말고 점사각형 사자가 국을 끓이면 사자 후 사자가 국을 끓이면 동물의 왕국 끝났죠 아 탑승 중에 물에 티가 나 손에 옷이 젖은 손님은 출구 계단 좌측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롯데월드 후룸 라이드 탑승 완료 그러면 그 준비 출발 아 오늘 그렇게 잘하네 잘하네 좀 더 망해 이긴 지글 루이 층 니는 지글 루이 층 미는 지글 루이 층 루이 층 니는 지글 루이 층 네 너는 지금 너희의 충 lockdown 뭐지 잠깐만 한 바퀴 보여 야 요게 요게 지난다 너는 지금 너희의 충 ان갑니다 충 이거 충인가? 충 이구나 너는 지금 너희의 충항관이 너는 지금 너희의 충 한가니 네 밀동ave 나 지금 왜 이렇게ая가 근데 너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돼? 너는 지금? 너 지금 뭐하는데? 5 4 3 2 1 실패! 몇 시 하겠어요? 야잉, 니가 움직일 거야? 니가 움직일 거야, 니가 움직일 거야? 전진, 전진! 수영이야, 여자 pub 여기는 제일 져 Contact 니가 가지 말라니깐 복사야, 지금 아직 많이 움직이는 거야 침묵 취향이 너무ацию 실력, 배걸趕닝 모기 rehearsal 우리 땀 났는데 진짜... 두 개 두 개! 야 나 그런 거 안 했는데? 나 아무것도 안 놀랐어 방금... 엄바 벗어놔 마저의 portrait 어? 야, 말이 잘하는데? 야, 이 저거 무서운거 있잖아 저거 여기 열어가는데? 들어봐요? 어? 야, 이방이 너무 맞아 아니야, 이방이 이방이 너무 많을 거 같아 이방이 정말 말 들으면 대박 이방이 아무것도 없을 거 같아 응 찾아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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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좋았습니다 그럼 나갈래 비영 오랜기였어 나.. 나.. 왜 안 들려?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야 난 때리지 마 야 난 때리지 마 안 나.. 안 나가지는데 이거 야 이 인물이 아닌 거 아니야? 어.. 야 래 어.. 야 래 어.. 야 래 야 래 야 래 누가 야 래 그랬어 한글보고 놀랬어 아 잠시만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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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어 뒤를 봐야 돼 아 쟤 쟤 쟤 쟤 오 쟤 오 쟤 쟤 오 쟤 쟤 오 쟤 오 오 사 와 진짜 안 되겠다 기다려 기다려 어디 몇 점이야? 와 아까 마지막에 그 영상이 뭔지 알아요? 이거 뭐야? 얘잖아 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게임이 실제에선 머리 합산해 아 뭐 알지? 어 형이 얼마나 해줘 어 이 친구 왜 만드는 거지? 난 진짜 이게 빠져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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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태형아 잘했다 야 태형아 잘했어 야 태형아 진짜 나한테 뭔가 아니지 태형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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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아 자 여러분들 목부터 풀겠습니다 목부터 네 자 가자 오케이 You ready?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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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운동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하나 하나 셋 딱 딱 딱 훅 딱 딱 훅 아 둘 셋 둘 둘 나 온 줄 안 Armored 저 이거 어디 거 were you coming out? And no one will go. It's aterna on earth. It's a leaf. 야 차가울 분위기 야 안에서 우리 와라니까 안ish 안에서 우리 와라니까 안에서 우리 와라니까 안에서 우리 와라니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좋아 oh 좋아 oh Maimai dúddddddds 잠깐, 이번 게임은 첫 번째로 한 두 번만에 마친 줄 알았는데 시민 씨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